멘트 좀 해봐 멘트 좀 해봐 어느덧 마지막 곡 할 때가 됐네요 준비를 다섯 개밖에 못해서 네 준비를 다섯 개밖에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11개 12개 합주했는데 3일 전에 짜리 굉장히 알파라서 여성분들 돈 좀 넣어야 되는데 돈 넣었기가 일단 끝나고 돌려드립니다 끝나고 돈 해서 한 번 더 패스트 해봤어요? 10원이라도 오네요 한 곡 패스트 50원 있어 사실 이거는 어쿠스틱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서 한 곡을 여기 와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 빵곡인 것 같아요 아 못하겠다 뭐야 이거 아 아 마지막 곡 이만큼 서서 야 서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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